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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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4배 들어간거에요? 아니야 내가 공장가서 인터뷰를 했어 국가에서 이거를 조사하러 왔어 너무 깨끗하고 품질좋다고 해서 모범사례로 이게 무조건 딴 막걸리보다 4배 원가 더 가고 남는게 없어요 원래 청강불이 1% 들어가는데 4배가 4% 들어가는거에요 그 사장님이 여자분인데 마인드가 돈 벌어서 자기 남는게 아니고 무조건 사회 기부 그런 마인드야 저거밖에 안되네 한 3주밖에 안되네 유통기한이 딸이 막걸리네 다른 도에서 이거를 판매해달라고 하는데도 유통마진이 없으니까 일부러 학창을 안하고 경상도 안에서만 이게 딴 도시에서는 딴 도에서 먹고 싶어도 못 마세요 그치 지어머니가 정신소 형이 잘하고 형이 잘하는데 형이 잘하는데 형이 эта 그저 형이 이쁘니까 토끈 치는게 없으면 못한 거 좀 보여 부딪혔어요 저게 나갈 사람이 없어 조금 없죠 저게 다가가 아휴 어제 13시간밖에 오늘 일어서가 최다인데요 1시 5대가 깨서 9시쯤에 잤거든요 많이 잤어요 3시간 잤어요 그래 아 밤새 모짜렐라 미팅한 줄 알았다 와 조용히 한잔하고 갔나? 응 나 많이 먹을 거 같아 제공이 없어가지고 한 줘 완전히 없는데 너 뭐 그래 아침에 뭐 사발로 가드라지